손흥민 작신발언 독일 인종차별 복수하다 전세계 쇼크 손흥민 인종차별 독일의 복수 독일 매체도 주목 최고경기 독일전 손흥민 인종차별 퇴갚고 싶었다 손흥민이 지난 4일 독일 유소년팀 시절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고백한 가운데 독일 현지 매체들도 이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손커밍데이 행사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전했죠 한국 대표팀이 독일의 2대0으로 승리한 경기이며 당시 손흥민은 두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꼽은 이유에 대해 어릴 때 독일에서 상상도 못할 힘든 생활을 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손흥민은 하늘도 슬픔가 봐요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 축구를 전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니까 무섭고 두려웠다 우리 선수들이 진짜 잘해줘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북구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년 독일로 건너가 2010년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모델에 데뷔했으며 이어 레버쿠전을 거쳐 지난 2015년 토토너브르 이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동안 활력중입니다 독일 매체들도 손흥민의 이같은 발언을 주목했으며 특히 스포츠 매체 키커는 손흥민은 우는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안아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패배한 독일 선수에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영국 경찰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댓글을 적은 네티즌들을 체포했다고 전했죠 독일 보도 전문 채널 NTV는 독일에서 인종차별과 싸워온 손흥민이 2018년 독일을 상대로 복수한 것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이야기했다며 그가 독일에서 겪은 차별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이 토토너모를 이적하기 전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전했으며 미국 블리처 리포드 풋볼은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를 올려 손흥민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6일 손흥민이 서울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10대 때 함부르크에서 인종차별을 당했고 정말 어렵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순간에 직면했다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전 승리를 생애 최고의 경기로 꼽았다고 했습니다 전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 제롬 보아탱도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화난다 인종차별을 겪은 손흥민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다 손흥민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제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독일 네티즌들은 모든 독일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일반화하는 건 옳지 않다 독일은 손흥민에게 성공할 토대를 마련해줬는데 화가 난다 함부르크에서 뛰어든 손흥민을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문제를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손흥민은 2020년 출가하는 자서전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서 언어문제와 라이프스타일 등 유럽축구 적응에 어려움을 털어놨지만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지는 않았었죠 2020년에는 한국선수가 독일에서 축구 경기를 뛰다가 심한 인종차별 발언을 듣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축구 3브리그에서 뛰었던 박영은 2020년 10월 원정 경기 도중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해 독일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었죠 당시 박영은 찢어짖는 쌀 먹는 사람 등의 폭언을 들었는데요 주심이 경기를 일시 중단했고 인종차별이 계속되면 경기를 중단하겠다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었죠 전세계를 경악해한 손흥민의 깜짝 발언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